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루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숙련된 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게임을 즐겨 건플레이 및 배틀로얄 운영 등 배틀그라운드의 실력이 높아져 신규 유저의 진입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신규 유저가 게임을 배우며 즐길 수 있고 기존 유저는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새로운 랭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쟁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일반 매치와 경쟁 매치가 나누어집니다. 신규 유저가 게임을 배우며 즐길 수 있게 일반 매치에 한정하여 보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츠이 추가된 일반 매치는 플레이어 실력 기반 MMR을 기준하여 보츠 비율이 조정됩니다. 일반 매치 대기실에서 게임 시작 1분 전부터 보츠이 남은 인원을 채워줍니다. 듀오나 스쿼드의 경우 보츠은 플레이어와 같은 팀이 되지 않습니다. 보츠과 보츠이 팀이 될 수 있지만 보츠과 플레이어가 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츠은 제한적인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기울이기, 레지그랩, 추척류 무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추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요소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츠을 통해 서바이버 패스 미션과 웨폰 마스터리 등 다양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츠에게 사망한 후 데스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츠에게 사망한 후 관전을 누를 경우 보츠이 아닌 실제 플레이어에게 우선적으로 관전 기능이 활성화되며 매치 내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없을 경우 보츠을 관전하게 됩니다. 보츠 닉네임은 대체로 영문, 언더바 영문입니다. 때로는 보츠 시스템의 미숙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보츠 위화감이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테헤트 서버에서 추가된 배틀그라운드 보츠 시스템을 만나러 주키니님과 함께 플레이해봤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대기실이 없는 것 같은데? 대기실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아 지금 이렇게 게임 시간까지 1분 남을 때마다 합류가 조금씩 늘어난다. 어 그러네. 어 잠깐만. 어? 그쵸? 자네. 어 뭐야? 그러네? 1초마다 한 명씩 늘어난대요? 1초마다 한 명씩 늘어난다 지금. 남은 인원을 이렇게 보츠 채워주는 거구나. 그럼 대기실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봇. 봇 같아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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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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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요거 요거 요거. 이거랑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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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옷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움직이네. 어? 어 그러네. 보시다 이게 보시다. 두둥탁. 게임 시작 남은 시간에 갖고 채워지잖아요. 움직이는 게 있네. 어. 어 이런 게 보시구나. 그래 이 코트가 엄청 비싸단 말이야. 테셉에서 가질 수가 없지. 그 패션이 다 이거구나. 거의 이거 이거. 예 그러네.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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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그러네. 찾았다. 표직 하강하지 말고. 난 저희 여기서 펼쳐보겠습니다. 저도 펼치겠습니다. 어 저 뒤에. 저 뒤에 보신 것 같은데. 저 뒤에. 여기 보시다. 내가 봤을 때. 이건 100%야. 아 저거 저거 95방향. 어 저거 저거 보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견했어 발견했어. 맞네 맞네 맞네. 라카산을 천천히 내리네. 좋았어요. 찾았다. 이게 뭐시야. 내 눈을 피할 수 없지. 전혀 이상한 곳에 내렸어요. 이거 봇 아니야? 보시네 보시네. 걷는 게 딱 보시네. 보시지 보시지. 화면이 딱 이렇게 안 바뀌어. 그니까 그니까. 오오 주먹으로 때려. 오오 주먹으로 때려. 자리 상당히. 오오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와 달려와 달려와. 한번 관찰해보자. 관찰해보자. 어 아파 아파 아파.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오. 약간 여기 움직임이 자연스럽진 않네. 네. 런. 오 찐다 찐다. 갑자기 뛰어 잠깐만. 갑자기 뛰어. 오오 뭐야. 뭐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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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주먹으로 때리려고. 아 이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공격하네. 그러니까. 오. 문까지 열어서. 오오. 다시 받아. 오오. 다시 받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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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컨택중? 잠깐만 둘이 뭐하네? 아이컨택중 오 뭐야 맞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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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문 열면 다시 다 잡아요 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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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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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하게 냅두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둬 가둬 총 먹을때가 기다리죠 총먹어 총먹어 내 친구야 총먹어 아이템 뿌렸잖아 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기다려보죠 가까이 가까이 가지마 그럼 이제 저희가 지켜보자 파밍을 얼마나 문 닫고 열고 문 닫고 열고 파크로도 하나? 들어간다 이제 집 들어가죠 문을 안쪽으로 열어야 꼭 들어가네 총 먹을 것 같은데 이제 총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 내가 버리는 거 안 먹나? 나 버린 아이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이 큰 집 들어온다 우리가 버린 아이템 안 먹는 것 같구나 어디 갔지? 집에서 파밍 중 건들지 마 샘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어 무기 먹는다 무기 먹었어 무기 먹었어 장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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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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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잘 쏘잖아 뭐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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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잘 쏘 개 잘 쏘는데 누가 점사로 쏜다 했어? 연산인데? 뭐지? 설마 봇 아니야? 아냐 봇이야 무조건 봇이야 무조건 봇이야 무조건 봇이야 이런 옷을 얻을 수가 없어 봇 맞네 이거 봇 맞다니까 움직임이 이러면 봇이지 이렇게 화면을 딱 꺾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딱 꺾어서 갈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녹는데 이거는 완전 탁 꺾으니까 빨간거 regret 오케이 crime 잡고 있어 건가 보이식 보이식 다 잡고 있어 보이식 거없는 게 elevation인가 이게 어 내 바다 그러다 내가 indicates wick 장전 archy 야 무시 다잡아